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2022학년도 수능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우리 풍만이들 수능 준비를 시작하면서 사람마다 각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각각의 목표를 세우게 되죠 분명 우리 풍만이들도 아주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방학의 개념을 한 바퀴 가볍게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딱 문제풀이를 훈련을 하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사고력도 키운 다음에 여름방학에 한번 딱 훑어보면서 지역적인 내용까지도 잡아보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한번 접해보고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면 어느 정도 가을이 되고 실전 모의고사를 막 풀어대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그럼 뭐 수능 대박이겠구나 근데 이게 계획대로만 딱 딱 대면 얼마나 좋아 생각만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이대로만 쫙 가면 바로 수능 1등으로 빠악 찍어버리고 그냥 만점 딱 받아가지고 대학 합격 통신선을 딱 받아가지고 그냥 엄마! 그럴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그냥 보면서 멘붕이 되고 그러면서 멘붕 되니까 막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고 계획이 살짝 틀어지면서 막 온갖 그냥 걱정과 고민들로 지금 계획했던 것처럼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리 멘탈을 우리 하나 잡아보자 우리 수능 공부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풍마이들 지금 우리 풍마이들의 상황을 내가 한번 맞춰보면 어쨌든 지금은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책을 펴서 글자들을 읽고 설명을 듣다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고지자기, 풀룸 또 막 우주에서 어떤 외계 행성이 지나가면 막 궁절이 일어나게 되고 막 중력 수축도 일어나게 되고 막 밝아지고 막 그냥 책에 있는 글과 그림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용어고 어떤 원리로 된다는 것 이런 걸 전혀 모르겠고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외워! 그냥 외우면 되자! 외워서 마음을 위란을 삼는다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만 급하니깐 막 수특보고 수안보고 문제풀이로 넘어간다? 그럼 또 바로 조금만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또 문제도 못 풀려요 콱 막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바보! 바보! 좌절하게 되지요 나 이거 지구과학 나한테 맞는 거야? 나 수능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 이런 반복들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아이들 수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완벽한 개념 이해라는 거 다 인정하시지요? 자, 다 알면서 이렇게 수박 거탈기식으로 이해하는 척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기본 개념 우리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읽어봤던 문장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뾰로롱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지 더욱이 얘들아 지구라고 하는 거 지구과학은 사실 구형 입체입니다 입체인데 그냥 평면의 그림과 책에 있는 글을 읽어서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우리 어지러운 글자와 흩어져 있는 설명의 그 향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우리 풍마이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 장포이가 고민 끝에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4D 특강 4D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4D라고 해서 집안의 의자가 움직이고 막 천장에서 비가 막 떨어지고 막 바람이 슉슉슉 이런 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사고 이해를 위해서 Deep, 깊이 있고 Difficult, 어려운 내용을 Detail, 자세한 설명과 Deferred,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강의 즉, 정리하자면 이 4D 특강은 우리 풍마이들이 꼭 알아야 하고 평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단순한 암기가 아닌 어떤 개념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좀 더 쉽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말하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CG의 조명사잖아 뭐, 그죠? 제가 이번엔 아주 작정을 하고 이 4D 특강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그리고 3D 입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의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기도 해보고 우주에서의 지구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관찰해 볼 것입니다 전 강의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루한 칠판 배경에서 판서로 그리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그런 기본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4D 특강의 또 다른 특징 1시간 넘은 기록 기본 개념하면 50분, 1시간 막 넘어가 짧은 강의 시간이라는 것이지 사실 우리들의 집중력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그냥 외우려고만 하니까 더 지루해지고 강의가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괜히 이것저것 잡생각이 막 떠올라요 갑자기들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게 되잖아 결국 뒷부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강의를 또 봐, 또 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풍마이들의 귀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초 집중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20분 내외로 짧게 줄여 봤습니다 그럼 또 이걸 또 걱정해요 짧다고 내용이 부족한 거 아니냐? 직접 우리 풍마이들이 확인해 보시고 한편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면서 수능 기본기를 다질 것입니다 퍼디 특강은 지구과학원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꼭 알아야 하는 주제들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어, 머리 아퍼! 하는 주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고지자기와 복가 어, 머리 아퍼! 플룸! 멘틀 대류 외힘! 퇴적 구조! 지질 구조!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주제들만 장풍이가 고르고 불렀습니다 자, 퍼디 특강은 4월 9일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매주 2, 3강씩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퍼디 특강은 4월 9일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 퍼디 특강은 이런 풍만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념서와 개념 강의로 기본 개념을 한 번 공부했는데 아니, 여전히 파악이 잘 안 돼 그리고 개념이 막 흩어져 있는 풍만이들 그리고 억지로 암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풍만이들이 은근 많아요 그리고 지루하고 이해가 어려운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지구과학원의 수능 기본기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풍만이들에게 추천합니다 퍼디 특강은 별도의 교재가 없이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럼 강의만 들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매 강의마다 기본 개념의 정리를 위한 문제가 업로드 되니까 한 강의가 끝나면 교환을 다운받아서 바로 복습을 통해 완벽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지구과학원의 기본기는 입체적으로 끝!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걱정이 될 땐 무조건 우리는 기본,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우리 풍만이들 좀 더 색다른 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이 수능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한 번 더 자신감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장풍이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지요 나도 그리고 우리 너희들도 수능 만점 수능 1등급 그리고 수능 1등급 상승 그 목표에 맞게 나도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도 한 번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을 모조리 다 발휘해서 우리 풍만이들의 수능 완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줄 걸 일하는 후에 우리 풍만이들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 번 해볼 걸 일하는 후에 그런 후회와 푸념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장풍이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풍만이들도 이를 악물고 힘내서 수능까지 한 번 잘 버텨봅시다 우리 풍만이들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봅시다 버디스깡으로 우리 수능 기본기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나누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들 파이팅 tab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